3팀? 또 안 내리는 것 같은데? 딴 데 가는데? 아 내렸는데? 내렸어? 안 보여. 멀리 갔어. 나 미니배비에서는 다 합격 위에 있는데. 아 그래? 저기 루족 서쪽. 어 루족 서쪽에 하나. 한 팀. 나머지는 없고. 아파트까지도 V. 놀래라. 아파트까지 파밍을 해야 되겠네. 아니면 바로 루족 가는 것도 그냥.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기본 파밍은 하고 넘어가야겠죠? 어 기본 파밍하고 루족 넘어가야. 루족 하러 가는 게 낫죠. 오케이. 빠르게 털고 루족 가서. 아 뭐 권총만 나와. 미쳤나. 파이팅. 잠시만요. 오. 오세요. 끝났어? 고생했네. 내일은 늦잠 자네. 헉. 어땠 또. 바보. 오야노 오야노. 뭐가 가져온다고? 어디서 나서? 옌. 앰. 앰 포? 넌 봉 inscre 오 caterp. 화장실 나 진짜 오고 있는거야? 알았어 여기 밑에 스카 저기요? 응 스카 스카 스카핑 좀 치고 놔라 여기 렛..렛..렛.. 없겠지? 없겠지? 없었어요? 여기다 아직 없네 없어도 뭐 램프 어딨어요? 나 왜 안보이지? M16 밖에? 있어요 옆방일걸? 여기 있네 여기 쓰세요 쓰세요 이거 루시아 없긴 한데 루시아 M4 아니 스카 어딨어? 핑 어떤거야? 루시아 스카 파란..파란 핑이었지 파란 핑 핑이야 뭐야 겹쳐서 왼쪽 확대 좀 늦었어 지금 잘 됐네 옥상까지 가야되겠다 옥상까지 가야되겠다 야 예전말 문 막고서 날 쏘고 가라 이러면 날 쏘고 가라 이러면 옥상에서 렛지할 수 없네 아 5탄 하나밖에 없네 일단 로조카시죠 아니 30발 한탄 참 나 많으니까 5탄 5탄 248 다 먹고 가셨더라구요 흐흐흐흫 아니 나는 거기꺼는 얼마 안먹었어 수영장에 많이 있었어 루시아 아마 루치가 그 근처에 많은거 보니깐 루시 쪽에 루시 쪽에 위치 확인 먼저 하고 갈게 어 로조 탈렸네 어 탈렸겠지 근데 서쪽부터 동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 루키가 그 언덕 맡아도 될 것 같아 지금 동쪽에 문이 열린 집이 있어요 여기 하나 확인 여기 하나 확인 나 하나 확인 안 쏠게 여기 날에서 말 안먹었잖아 하나 핑 저 제 앞에도 하나 여기 루키꺼 먼저 위에 하나 들어갔다 네 여기 집안에 하나 2층층? 옥상 올라가면 말하면 쏠게 내려갔어 아 내려갔어 일단 앞으로 땡기 우리 앞에 하나 오케이 얘가 그쪽으로 빠지겠다 응 우리 앞에 하나 더 옥상 내려갔어 담벼락에 담벼락에 그쪽으로 하나 붙어요 악마형 앞에 담벼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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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쪽에 있는데 왜 안나와 밖에 나왔어 아이씨 들킹 긁은 너 루키 오빠 또 있어? 담벼락에 담벼락에 기절 기절 긁었너 우리 긁었너 자 담벼락 한발 난리 집안에 들어갔어 밖에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둘 내 주위 내 앞에 앞집이 있더니 어디까지 봤어요? 담벼락에 내려갔어 내가 그 파란핑 쪽까지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파란핑 길 건너 여기 붙어있어 길 건너 길 건너 있던 애가 하나 죽였는데 길 건너 있던 애가 하나 죽였는데 거기 둘 지금 살아있는 애가 둘 파이팅 나 탄 좀 줘요 파이팅 나 탄 좀 줘요 최초 고갈 뜨겁다 야 여기 위에 더 가져가 도트 있어요 혹시? 거기? 아니 내가 앰프 버렸어 돌아서 푸시할게요 위치가 이쪽으로 올게 아니고 돌아서 푸시할게요 아름다웠어 아니 탄이 열발이 없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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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도 더있다 2층에도 탄 더있다 2층에도 탄 더있다 오우야 오우야 천천히 나 천천히 천천히 네 각도 벌려서 죽여야돼 채우고 천천히 가요 내 앞에 네 확인 둘 올라가네요 먼저 유성집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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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아이씨 1층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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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집 그쪽 쪽 일루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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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1층 한 명 붙어요 개피 어 다 클리어 다 클리어 다 클리어 오케이 알죠 오우 어우 얘 먹을거 많다 여기 다 털었습니다. 이렇게 말아야지. 구장 2개 뿌렸어. 아 아니 저 있어요. 파밍 빠르게 하고 아파트 추가로 파밍 해주세요. 컷. 노조 클리어 됐고. 스카. 에이킹거리. 스카. 스카. 스카 안써요. 아파트 가요? 여기 5탄 있다. 아파트 가서 털고 가자. 다 클리어니까. 노조. 노조 클리어. 노조도 지금 애들 다 턴거니까. 아 조끼가 없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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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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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삼토 Y. 네. 빨간 팀 가서 차 확인하고 아파트로 들어갈게요. 저거 저기도 있는거 같은데? 거기 있어요. 거기INT. 이제 차 확인하고 가게. 응 아파트 빨리 털어야 될 것... 천천히 털어도 되긴 하는데... 아파트 한 번도 걸리네? 그래도 빨리 털고 가자 끝을 앞을 만일까 끝인 기회들이 올 텐데... 어... 몰라 오는데 아파트는 많이 안 오긴 하지 어 에어드랍! 오 씨... 에어드랍 보다... 들 뻔했네 어딨죠 에어드랍? 보기하는 데 더 있네 보기 타고 가 아 에어드랍... 굴러가지고 감이...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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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쪽에 됐다 아 됐다 보고 바로 빠지셔야 될 텐데 어 아이씨 카구 팔 9발씩 박혀 아 살릴 수가 없네 일단 먹으러 가려다가 산 위였어 여기 있는 내 쪽에서 SW방향? 아닌데? E방향동 아니다 SE방향동 언덕 2개 제 시체 4배 8배 있죠 원다퓸 시체 쬐고 있어도 괜찮네요 차 소리 사퇴 쪽 나가 노조풍 봐야 거기 차가 순간이동을 가니? 내 시체 쪽 봐봐 거기 애들 파맹하러 가질거야 좀 늦었으면 나는 모르겠네 형이 어디서 죽었는지 안 떠요 이게 진짜 뜨지는데 왜 저기 어 보이잖아 이 방향 차 온다 유지 유지 빨간말 이미 먹고 간거 같은데 그런 듯 올라가서 목수 해야겠네 에따이랑 8배랑 4배 있네 거기 저쪽에서 또 보급이 아까 거기 버, 버기 타고 오셨죠? 내가? 어, 타고 왔어, 일로. 그럼 앞에 오토바이 탈게요. 자기장 스타일버랑 세버니 사이에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까 거기 북동쪽에 있는, 노란등 북동쪽에 있는 마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 나쁘면 야스나야 서쪽에 있는 호수 같은 거 살짝 커져요. 루시아 파밍 그만하고 나와. 저 앞에 언덕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삼토바이 하나 더 있었어, 상거리 쪽은. 네, 저 앞에 잼토바이 타려고요. 저기, 노란등 북동쪽에 있는 마을 가운데. الله В Build에 참거죠. 저기, 노란등 북동쪽에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자리에 alguns 사즌가 translation 환자에闘는 의사. 우리가 Ved에 틀린 거 Ν가. 아니면 즉, 어떻게 돼? 저 comforting는 ㅎㅎ 너무 ability. 뭐 이 사실인지 구경하고 Seven的 miejsce Stope 여기 있다 도로집에 있어요 죽었고 사람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 있어 한 명 버려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가면 돼 오른쪽 탐드락 오른쪽 탐드락 둘 다 있다 차 하나 터뜨려줘야지 차 하나 터뜨려줘야지 도망가 오른쪽을 내 편하게 추리 틀 굿 이 오늘 갑자기 생길 가능성이 높다 포수랑 탐 기억이 잘 돼 으흥! 야 여기 다.. 택.. 택을.. 택을.. 도라핀 등등으로.. 맨박.. 나는 있어요.. 다음 자기장 보고 바로 이동하면 되겠군요. 여기도 걸쭉해 가서 이동하면 되겠군요. 220방이요. 220방이요? 아 그쪽으로. 창고 갈래요. 여기 도로까지 갈래요. 어디 갈까? 방금 처음 찍었던 노란 편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가자. 아 여기? 꼭꼭꼭꼭. 창고가 유해지로 길 막으면 좋긴 한데. 애들 아마 핫플레이스도 될 것 같은데. 어, 낑겼어. 노란 편이부터 하나씩 쭉 걸어서. ől글래 길다. 빨라, 빨라, 빨라. 바로 앞에. 3명 기절 자기장 끝방 아 못 죽는다 난 버려 난 버려 2명 온다 2명 도망갈게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남아 아 저기있다 돌에 돌에서 피 채고있고 폭폭폭 바로 앞에 아 미안해 미안 내가 문제잖아 내가 막아줄게 어 폭이 아 왜 으 으 으 아 네 으 으 너무 많아 으 으 돌에 있는 새끼 어디갔어 어 그쪽 거기 있어 돌에 하나 있고 그쪽 나무야 그 거기까지 아니야 어 그 근처 거기 아니면 왼쪽 나무 저기 있는거 같은데 저기도 하나 아 저거 죽었네 다른 팀이 죽였네 거기 살짝 더 오른쪽에서 총소리 들리긴 하더라 아까 나 집에서 쏬던 애들 걔넨가 본데 아 아쉽네 아 여기 나무가 때문에 보이네 저기있다 아 쫌 때림면 돼 으 아 유일지가 좀 아쉬웠다 창고로 붙을 것 같고 아니면 아싸를 북쪽으로 돌돌둬 여기다 여기서 마주치고 자기가 벗겨서 나오는 거야 자기가 벗겨서 나오는 것 같다 여기다 체크하시고 의외로 창고 쪽이 조용한데 얘들 다 라인 타나 창고는 마지막 장기장이 되지 않을까? 로드키라고 있네 그 방향에서 타고 다니나 보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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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사운드 나 봤네 쟤 어 오케이 자기장 다 한 번 더 그리고 그래 나이스 우리 쪽에서 도는 것만 조심하면 돼 다섯 명 하나 저쪽에 넷 응 그런 것 같다 제주투를 이제 뛰어야 될 텐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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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ств 그래서 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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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인가보네 쟤인가 봐요 언덕에 있나본데? 자기장 제발 내 쪽으로 아 씨 비워야 된다 공평하게 왜 돼 너무 좋아요 엄마 엄마 아빠 안 돼 여기 언덕에 있을 것 같은데 저 앞에 나무쪽인가 보다 돌은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나무까지 밖에 안 걸린다 내 옆에 있다 오른쪽 거 한번 봐봐 일어서 있지 않을까 바로 앞에 있네 나무까지 뛰어야겠다 2대1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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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와우 치킨 나지 날씨 들이밍 여 감사합니다.